알리사는 영혼을 달랠 필름을 찾기 위해 마법진을 이용하여 할아버지 방으로 가는데요 집으로 온 알리사는 필름을 구하기 위해 할아버지인 딕의 방으로 가는데요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온 알리사는 책상 열쇠를 사용하여 서랍을 열어보는데 책의 내용은 엔티티 하수인이 죽인 사람의 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추억의 물품이 필요하고 정령의 무기를 사용하면 엔티티의 하수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랍에서 괴상한 가면을 발견한 알리사 가면이 걸려있는 벽을 살펴보니 가면을 걸자 비밀의 문이 열리고 알리사는 상자 안에서 카메라 필름과 할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는요 오수구입니다 주인의 들의 욕기들 우리의 환경들은 우리의 담 specific 연이 우리의 담백할 수 있는 우린 다른 면을 나아가 이 면을 가요 나는 그들의 안을 늦 silly 내 francesca 나는 그들의 아를 아름다운 아이를 안 믿는 것이다 저는 하나에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면을 악의 드리기 ken Adventures in my naive youth, I did not believe any of it. I denied the presence of Entities and Rudas alike, preferring to believe that it was all just an old wives tale. But then I found the Book of Entities and Nancy began to sharpen her Rudas powers. I finally opened my eyes to the truth and began my research into the subject.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알리사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통해 자신의 가문이 대대로 루더라는 사실과 자신 또한 루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알리사는 도로시와 알버트를 구하기 위해 마법진이 있는 엄마 낸시의 방으로 뛰어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알리사는 마법진을 이용하여 다시 과거로 이동하는데 과연 도로시 아줌마와 알버트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